지금 미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면 한국에는 챗GPT 대학마가 네이버잖아요. 한국어만큼은 챗GPT가 못 쫓아가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을 할 것 같아요. 그걸 쓰면 직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데이터 금방 찾아주고 보고서까지 심지어 만들어주니까 그런 걸 본다면 네이버는 우리 한국형 모델에선 채강자 중에 하나니까 어느 시점에선 그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패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많이 빠진 거에 배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계적 반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아닌가. 카카오 거의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이렇게 났는데 지금 오히려 그냥 역발상 투자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실제로 그 전주에 여기 나오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때가 3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이거였어요. 아이디어는 여기서 더 나쁠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구속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장까지 저렇게 완전히 이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데 더 나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좀 괜찮게 봤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 레벨업은 좀 됐는데. 다만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 투자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빠진다고 사면 안 돼요. 빠지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주가는 빠지는데 기업가치가 오르는 걸 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1년에 몇 번 나와요. 왜냐하면 시장이 망가지는데 아무리 기업가치가 지금 나는 돈 잘 벌어요 회사가. 시장이 망가져요. 그럼 주가 빠지죠. 그런데 그런 건 사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업가치가 같이 망가지면서 주가 빠진다. 이거는 어디까지 망가질지 몰라요. 2년 전에 카카오가 17만 원이었거든요. 고점이. 10만 원 왔을 때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싸잖아요. 이렇게 떠오르는데 설마 이게 3만 원 갈 거라고 누가 상상하니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아직은 카카오를 초보 투자자분들은 접근하지 마시라고 하지만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이젠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경영진들이 좀 도덕적 회의가 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쇄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카카오도.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래서 아마 회사가 뭔가 좀 바뀌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은 아마 올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으로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보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좀 밀렸던 게 AI 아직 발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지금 김범수 의장이나 이런 데가 조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유가 없죠. 그래서 발표도 많이 미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AI에 대해서도 카카오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올해보다 내년은 카카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다만 카카오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할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분들은 일단 카카오는 그냥 좀 지켜만 보시고 다만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4만 원이 또 깨진다면 한 번 투자할 만하다. 4만 원 이완는 저는 괜찮은 가격 같아요. 물론 올인을 하고 이럴 필요 없겠고 조금씩 분할 내수를 해도 되겠죠.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러면 네이버는 어떤가요 네이버는 지금 주가가 거의 60% 가까이 빠져 있는 것 같던데 고점 대비. 저는 네이버는 초보분들도 투자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카카오랑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네이버는 이렇게 안 좋은 환경 고금리 환경. 요새 광고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도 어쨌든 네이버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쿠팡하고 요즘에 경쟁이 심하잖아요 전자상거래. 그럼에도 13% 정도 상거래가 또 증가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검색하고 이런 상거래 쪽에서 플랫폼을 꽉 찾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증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가는 60%나 빠졌으니까 기업가치에 비해서는 저는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카카오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회사는 그래도 주주를 좀 위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고 쳤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조심조심하는 것 같아요. 되게 조심하고 얼마 전에 자기 주식도 소각했어요. 주식을 없애버렸어요. 주식수가 줄면요 주당가치가 올라갑니다. 당이 좋죠. 그런데 카카오가 그런 거 한 적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죠. 분할 만하고. 그리고 또 네이버의 최수현 대표님을 저는 좀 괜찮게 보는 게 한 2억 정도를 자기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네이버 주식을. 이거는 책임경을 보여준 거라서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네이버 투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제가 네이버를 좀 장기 투자로 저는 괜찮게 보는 이유가 지금 미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면 한국에는 챗 gpt 대학마가 네이버잖아요. 뭐 하이퍼클러브 x 많이 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자주 쓰는 편인데 어쨌든 완벽하진 않죠 당연히. 그런데 한국어만큼은 최 gpt가 못 쫓아가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잖아요. 이걸 서머벤에서 좀 편하게 추천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에 만년필 같은 거 검색 같은 거 그냥 뭐 어떤 특정 브랜드의 만년필을 딱 치면 검색은 뭐가 나오냐면 밑에 배너 광고가 몇 개 딱 뜨고 그 밑에 뭐가 나오죠. 블로그가 다 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평가라든가. 그래서 내가 일일이 내가 한 번 더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예를 들면 이 가격대 난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가 뭐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써주면 실제로 블로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배너로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한 8개를 밑에 배너를 띄워줘요. 이러이러해서 저는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해놓고 그럼 내가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옛날보다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이미 만들어놨는데 그걸 쓰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 옛날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그거를 어쨌든 상용화했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을 할 것 같아요. 그걸 쓰면 직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데이터 금방 찾아주고 보고서까지 심지어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네이버는 우리 한국형 모델에선 최강자 중에 하나니까 어느 시점에선 그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는 하면 안 되지만 60%나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는 카카오랑 좀 반대로 좀 한번 장기 투자로도 좀 초보분들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데 실적은 그래도 좀 견고하고 미래 성장성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주주를 배신하지 않고 그게 결정적입니다. 그런 것들도 따져봤을 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정도의 타이밍에 어느 정도 자산의 일부를 좀 넣어놓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엔터주 요즘에 워낙 또 케이팝 워낙 잘 나가니까 이런 거 지금 사놓으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또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또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엔터주도 올해 사실 상반기 되게 좋았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주가가 이제 그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블랙핑크가 아직도 재계약을 안 하고 있어서 많은 블랙핑크 팬분들이 지금 마음을 졸이고 계신데 그런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빨리 나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느낀 거죠. 엔터주는 악재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재계약 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좀 와이전터가 주가 좀 많이 빠졌고 또 양현석 대표가 좀 아시겠지만 이번에 재판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범 리스크 이것도 좀 일부 있었고 또 요새 한참이었던 게 대맞죠. 그거 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엔터사랑 연관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봐도 불편하죠. 혹시라도. 혹시나 또 누가 사고칠 수 있으니까. 그럼 주가 푹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연타석으로 오다 보니까 엔터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잘 나가던 엔터산업에 뭔가 목구름이 잠깐 끼인 거죠. 그래서 빠졌지만 저는 엔터산업의 앞으로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엔터를 대체할 그러니까 엔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케이팝을 대체할 그게 있나? 좀 그 생각은 들어요. 전 세계에서 케이팝을 대체할 건 사실은 없잖아요. 확고한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건 좀 고민해보셔야 돼요. 그동안 앨범도 엄청나게 팔았고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신이 딱 데뷔하잖아요. 백만장은 그냥 팔면. 그러더라고요. 좋죠. 좋은데 이제는 식상해요. 다 알아요. 백만장? 그거 기본 아니야.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혁신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약간 애플하고 비슷한 거죠. 뭔가 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앨범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박진영 대표랑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미국의 걸그룹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 걸그룹이에요. 그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데뷔시킨 다음에 해외로 나갔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미국에 직접 키우는 거죠. 그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 이게 성공을 하면 이제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아티스트를 수출했다면 기술을 수출하는 거죠. 시스템을. 그러면 이건 또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유럽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시혁 의장님이 최근에 인터뷰한 신문기사를 한 번 봤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K-POP의 K자를 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위기래요. 그러니까 좀 의외잖아요. 아니 K-POP 이렇게 잘 나가고 시청도 이렇게 높은데. 뭐냐면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혁신이 나와야 된다. 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K-POP 잘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게. 해외 현지인들의 마음속에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방시혁 의장님이 했던 얘기는 아닌데.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그 보고서에 그걸 쓰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엔터사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려면 미국의 라디오를 공략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 사람들은 라디오를 어마어마하게 듣나 봐요. 왜냐하면 거기는 차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현지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게 생활화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라디오는 뭐죠?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라디오의 주 타겟층은 보통 30대, 40대, 50대. 약간 좀 나이드가 있는 층인데. K-POP은 연령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많이 들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영어. 영어로 된 K-POP이라든가. 그러니까 점점 더 현지화를 더 많이 해야 된대요. 진짜 K를 떼고 그냥. 글로벌하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라디오 시장까지. 그런데 라디오 시장에 만약에 진짜로 조금이라도 안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맨날 빌보드 201이 요새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방시혁 의장님의 의견과 이런 걸 보면 시장이 지금 뭔가 K-POP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원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조금 소강상태가 이어진다. 그런데 저는 뭐 한국 K-POP 워낙 또 잘하고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 빠질 때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혹시나 뭐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어떤 업종이나 산업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몇 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조선 업종. 요즘에 조금 빠지고 있는데 조선주는 기본적으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일단 LNG 산업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가스잖아요. 사실 천연가스를 원래는 파이프라인 통해서 유럽이 러시아에서 받았는데 이제 그거 끊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럼 어디서 받죠? 지금 배로 미국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배로 받을 때는 LNG로 액화시켜서 받아야 되니까 선박에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LNG 선수주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LNG를 유럽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LNG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이번에 고금리 때문에 풍력 프로젝트 막 취소됐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다들 가고는 싶어해요. 비용은 많이 들죠. 고금리죠. 짓는 데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신재생 내가 우리 치즈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석탄을 뗄 수는 없고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천연가스더라고요. 천연가스는 물론 탄소 배출이 있지만 굉장히 적죠. 석탄보다. 그래서 약간 흔히 우리가 보통 부동산 얘기할 때 브릿지론 얘기하는 것처럼 LNG가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은 수요가 늘 것 같아요. 그래서 LNG 운반선 만드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저는 그래서 LNG를 좋게 봐서 조선사들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운항하고 있는 많은 배들이 탄소 배출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연료들이 벙커시오 같은 거 많이 쓰니까. 이제는 규제 들어가서 이제는 선박 연료율을 바꾸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배를 다시 발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주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선업종도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빠졌었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약간 정책적인 건데 우주항공 쪽을 저는 좀 인공위성 쪽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청 만드는. 우리도 나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으로도 일단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왜 그럼 인공위성이냐. 특히 적외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번에 돈을 흑자전화했는데 인공위성 엄청 쏜 거 아마냐. 알고 계실 거예요. 적외도로 띄워가지고. 그게 이제 적외도 위성 띄워가지고 통신하는 거잖아요. 초고성 인터넷 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게 군사용으로 쓰이니까 장난이 아니구나. 작년에 젤런스키 대통령이 요청했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도와줬잖아요. 그게 진짜로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니까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동선이 다 파악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비행기를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번에 중국에 잠수하며 대만 해업에서 이렇게 떴거든요. 그거를 인공위성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는 거죠. 군사 목적으로 적외도 위성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1년 사이에 전쟁이 두 번이나 났어요. 모든 국가들이 일단 전쟁 공포에 좀 떨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정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위성인터넷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저는 늘어날 것 같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예의 없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전쟁 국가거든요. 휴전 상태니까. 그래서 한국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부 정책도 있고. 방산 목적으로도 좀 위성인터넷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더. 그래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 두 개 업종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일단 좀 괜찮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적인 수혜도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 예전에 그냥 전통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친환경 기업으로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어떤 거를 좀 약간 긴 호흡으로 투자할 때는 시대적 명분도 되게 중요해요. 트렌드라 그러잖아요. 이거에 맞는 업종이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역방향이 타가지고 내 계좌가 녹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나오면서 제일 안 좋아진 쪽이 어디냐면 영화관. 영화관 좀 그렇죠. 조건 엄청 빠졌죠. 그런데 그 트렌드를 내가 모르고 넷플릭스가 잘 되면 영화관 사업은 투자하면 안 됐거든요. 그걸 몇 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죠. 그럼 지금 이사님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거에 이제 선후 아니면 어떤 배분의 어떤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한 1억 있다. 그러면 나라면 어디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옛날과 다르게 고금리 시대니까 이렇게 한쪽에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는 일단 국내 주식에 1억 있다 4천만 원 정도 하셔가지고 그중에 예를 들면 한 절반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배당주 그게 일단 안전해요. 나머지 2천 정도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lng도 괜찮고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뭐 나쁘지 않고 삼성이나 반도체나 업종은 자기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미국 주식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만 할 필요는 없어요. 미국에도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미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같은 기업은 이제는 좀 투자하는 건 좀 반대예요. 혁신이 점점 안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에서 혁신이 보이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물론 비싸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테슬라 같은 기업이죠. 혁신은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건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은 그렇게 테슬라를 막 엄청 막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제가 저번에 추석 연휴 때 큰 맘 먹고 일렌버스카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700페이지짜리인데 읽고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거 읽으면 테슬라 사게 된다던데. 맞아요. 그런데 꼭 제가 테슬라를 꼭 이렇게 권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투자하면 돈을 벌 수는 있겠구나.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옛날에 애플이었고 지금은 테슬라잖아요. 그럼 테슬라 말고도 또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미국에 그런 기업이 많으니까. 사실 한국엔 그런 기업이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한번 그런 기업들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안 보이시면 30% 그냥 현금 남겨놓으세요. 미국 기업 중에 그런 게 발견됐는데 주가도 빠져 있다. 그러면 한 30% 채워놓으시고 안 보이면 이건 좀 비워놓자. 기회를 노리자. 예를 들면 내가 테슬라를 하고 싶은데 좀 비싼 것 같다. 그러면 30%를 남겨놨다가 급락장에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30%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 특히 국채라든가 미국도 괜찮고 한국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채를 하셔도 되고 채권의 한 30%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산을 해가지고 한번 자본 배치를 하시면 어떨까. 사실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다 보면 한 종목 올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빨리 벌고 싶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쪼개면 왠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해서 하나 몰빵했다가 빠지면서 보통 물 타고 가면서 보통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시작부터 좀 쪼개서 지금은 할 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총 정리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앞으로 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이제 강연회나 이런 거 많이 가면서 질문도 받고 있는데 이게 실패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일단 있어요. 뭐냐면 포모 현상 때문에 대부분 포모 때문이에요. 뭐냐면 내가 안 한 기업들이 주가가 옆에서 벙벙 뜨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남들은 다 벌었대요. 나만 뭐 하는 거지? 그럼 그때 준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의 100이면 다 실패해요. 사실은. 올해 2차전지가 특히 그랬죠. 올해 2차전지가 7월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이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카카오 얘기도 했지만 카카오도 2년 전에 그랬어요. 카카오 포모 현상이 있어가지고 카카오 투자 안 하면 뭔가 이상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 요란할 때 들어가지 마세요. 뭔가 여기서 나만 안 하고 있지. 나만 바본가. 포모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기는 왜 돈 달보지. 그런 건 오히려 피하세요. 그것만 해도 일단 주식에서 반은 성공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포모 현상 좀 피하자. 어렵죠. 인간의 본성이 반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하셔야 돈 벌어요. 남들이 쫓아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안 사시고 반대로 이거죠.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많이 빠진 것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뭐가 좋아질까.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빠졌는데 얘 앞으로 좋아질 게 뭘까. 그걸 찾다가 좋아진 게 보이면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결국엔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데 대부분 다 반대로 합니다. 사람이 그게 안 됩니다. 빠지는 건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포모 현상과 반대로 해보자. 소외받는 거 좀 찾아보고. 제발 남들이 좋다고 인기 있는 거 많이 올라간 거는 좀 참자. 이 훈련을 어찌됐건 힘들어도 좀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또 주가가 많이 빠진 것들도 사실이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사실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살 게 되게 널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뜻 내가 손이 안 나가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감정에 지배받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럴 때야말로 오히려 좀 공부해보고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최근 주식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주목할 업종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어떤 그 계기 삼아가지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좀 키워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사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